이마 컷쏘 길거리기, 카드거리기, 전투하기, 숨쉬기, 밥먹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단단제의 비율 잘 맞춰서 비타민과 무기질 풍부한 음식을 먹도록 하렴 지중해식 식단을 하렴 아흔 채도 높다잉 아 이걸 대답을 안 먹네 뭐 저거 3개중에 아무거나 먹었어도 상관없었을 것 같 상관 없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댁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 시너지 이런걸 고려할게 없어가지고 거르지만 않으면 됨 이제 처음 먹었던 카드에 맞춰서 백빌딩을 해야겠죠 처음에 대단원 먹었으면은 계속 고개놓고 대단원 각이 나오긴 하네 깡깡깡 와아 강화 개고수 실력잔데 에이 길 자체가 별로 안 좋네 그래도 왼쪽 길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전투하면서 포션 먹고 왼쪽 엘리트 포션을 잡고 왼쪽 불에서 자고 지금 당장 저 뭐냐 능지처참이 있어가지고 백밸류가 급하진 않은 상황이라 퓨싱 여유 충분히 있을듯 망단이 지금 저거 능지처참이라 괜찮고 꿀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멀집 등 큰 차이는 없었을 것 같아서 앞에 엘리트 잡아야되는데 공포 포션 나온거 좋고 검무 지금 너무 좋죠 능지처참이라 검무 외 선택지는 지금 매우 안 좋아보임 과연 굿 옳은 선택을 하셨군요 체력 낮은 것 때리지 아이씨 잠시 소란이 있었구요 편집됐다 어라? 나 어째서 여기 능지처참 너무 늦게 나왔네 아 근데 소리 안나는 여성은 나만 있는건가 왜 나만 소리 안나 트위치 연동 끄면 소리나나 사일런트 트위치 어 괜찮이다 자고 자는게 낫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돌진 덕분에 체력 많이 아꼈다 능처 개 늦게 넘 고음 타수수 방포가 낫지않나 아니면 능처 타격 안돼 고음 타수수 능 타수수 포션 이게 맞는 선택이긴 하죠 정배 건무 건무 하나 더 할만도 했던 것 같고 뭐 걸은 것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신성 발놀림 받다 줘 수비 세개나 강화되어있네 여기 발놀림 얹어먹으면 클리어 스펙인데 세일도 하는데 보스도 변실로 보시네 웰플레이 호호 아이 능처 개 좋네 진짜 자 가끔 능지처참 음해하는 사람들 있던데 고개 근데 이거는 고개는 굳이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일 할때마다 아는 얘기지만 지금 필요 없다고 안집으면 안 나오더라고 자는게 낫 변화 변화 나 제거 제거할거면 수비 지우는게 나을듯 능처 쓰고 깨우는거 좋고 왠전 있으니까 아주 쉽게 적겠죠 아 이거 수비하지 어차피 딜암 모자랐을텐데 뭐지? 킹지 가참을 무시하는 것인가 킹지 가참이 있어서 딜암 모자람 park 1밦부터 밸류가 훌륭하군 돌 자상 화탑강 아니.. 근데 어차피 공격화도 없잖아 아 저거 있네 무력가 있네 무력무력 어렵다 그냥 결과론이지만 수수수가 맞았네 근데 꼬불카드 더미 보면은 고개써서 먹을거 없지 않았나? 리트 리트 패선의 판단 프로세싱 이거 뭐야 플레이 왜이렇게 짧아 무슨일이 있었지? 아 진짜 많은일이 있었어 너무 힘들다 진짜 룬피다 밀짚모자란 룬피라미드 여기도 엘리트가 다 길막하고 있네 시드 자체가 좀 꾸진거 같은데 시드 자체가 좀 꾸진거 같은데 수수? 알수? 수수? 이거 약간 이거 약간 죽었다는걸 알고보면은 수비 지운게 좀 아쉬웠 없지 않았나 킹과 론 수비야지 깼으면 잘한것이라면 못깼으면 못한것인가? 인테레스팅 수비 지우 지우 지웅 따뜻 저는 강도에 Sri 털렸다.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칼질. 까비. 지금 룬피라 핸드 꽉 막혀서 칼질 좋아보임. 매우 높은 밸류. 칼질. 아 근데 이거. 이게 죽네. 밸드 터져서. 아 스네코 때문에 죽었나? 아닌데. 전략가도 나왔네. 초쌈. 아 이거. 바드 거지가 채웠네. 여기서 유령의 형상같은거 뽑았으면. 잡았을텐데. 룬픽이긴 한데. 맨홀은 조금 잡았어도 됐을듯. 근데 뭐. 의미없긴 해. 여기서 죽은거같은데. 플레이 잘했는데 그냥 처음 타볼거 아닌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룬피 나올거였으니까. 제가. 괸전 먹은게 좀. 안좋은 선택이 됐고. 그리고 2막에서 칼질 걸은거 좀 아쉽고. 아 괸전을 먹어서 룬피가 나왔다. 그건 맞지. 그리고 돌진이. 돌진보다 망단이 나왔을수도. 또 1막에서 돌진이 도움이 된 전투도 분명 있긴 했단 말이야. 뭐. 아무튼. 능지처 참 좋습니다. 그냥. 잘. 잘하셨지 않나?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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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